저 뭐 할거에요? 똘 뭐라고요? 똘 저는 롤린입니다 사랑합니다 아 롤린이까진 아니지 시작한지 꽤 됐잖아 아니 시작한지 꽤 됐는데 아 맞아 나도 돈 잘하지 양심쌍 보존해야겠지? 보존하면 노잼이지 아 근데 엄마, 아빠한테 죄송하잖아 떨려 근데 탑 원래 둘이 가잖아 아니 탑 한 명 가지 탑 한 명 밑에 봇에 원딜이랑 썩봇 같이 야 나 어떡해 나 기억이 안 나 주본부를 꺼내고 썩봇을 꺼내고 썩봇을 꺼내고 야 이거 나가면 못떼돌리나? 아 맞다 못떼돌린다 원래 썩봇은 W부터 찍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말해 지금 신경이 있는데 그래 나도 나가세요 티임박 아 예쁜 거 아 왜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왜 도망가냐 광고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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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야 아 으 네 말도 안 된다고